우리 덕순이와 우리 꼬무리들 자 출동 준비 끝났습니다 얘들아 자 출동하자 출발 가자 우리 애기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자 가자 지금 현장에 출동한 우리 애기들 따뜻한 봄볕 아래에서 껍질껍질 뛰고 있어요 우리 아가들 자 오늘 우리 아가들 뭐 할까요 우리 아가들 우리 아가들 포도블록 작업하러 왔어요 얘들아 포도블록 작업을 위해서 여기 지금 벽돌이 준비됐는데 우리 벽돌을 여기 날라서 이렇게 날라가지고 여기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지금 우리 앞마당에 보도블록 깔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여기 보도블록 깔 수 있도록 벽돌 날을 거에요 자 우리 아가들 자 누가 1번으로 할거야 자 우리 애기들 하나씩 시켜보겠습니다 자 얼른 이리와 얘들아 자 벽돌 날으자 가 덕순이는 이제 오늘 감독하기로 했구요 자 가자 빨리 와 찰스 빨리 이리와 찰스 찰스가 등치는 제일 크니까 찰스는 벽돌 5장 찰스 벽돌 5장씩 나누기로 했고 다음 우리 에코 에코는 3장 그 다음에 슈가 말 안 들으니까 두 장만 옮겨 두 장씩 옮기고 우리 메리 우리 메리는 여자니까 한 장씩 옮기세요 우리 맥스 우리 맥스 우리 맥스 맥스는 몸은 튼튼하지만 멘탈이 약해요 멘탈이 약하니까 우리 맥스 백돌 한 장 자 백돌 나르겠습니다 자 슈가 말 안 들으니까 한 장씩 옮기고 자 우리 아가 오늘 포도블럭 작업 오늘 하루안에 끝내야 되고요 또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 아가들 그동안 5개월 동안 오늘을 위해서 체력 단련 및 영양 보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오늘 임무를 완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자 자 백돌 나르자 가자 오늘 포도블럭 열심히 해가지고 잘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슈가 우리 슈가 말 안 들으니까 한 장 한 장씩 다섯 장 벽돌 다섯 장 다음에 또 우리 누군이 루시인가 우리 루시 루시는 여자니까 한 장 한 장씩 알리세요 다음에 우리 에코 에코야 우리 에코 튼튼하니까 몸도 마음도 튼튼하니까 우리 에코 세 장 세 장씩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메리 메리 여리여리 하니까 한 장씩 하고 우리 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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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왈래 레옹 레옹 우리 레옹 우리 레옹 우리 레옹 네 장 우리 레옹이 반장이니까 네 장씩 옮길 거예요 자 옮기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으 으 으 으 으